그러면 주현이한테 딱 한 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여기분 안 돼. 나 이런 예능 오랜만이다. 왜냐면 종신이가 많이 들은 게 내가 예전에 예능할 때 가르쳤거든.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져야 된다. 그래야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니가 뭘 간지. 아까 일부러 심지어 아슬아슬하지도 않았어. 너 손가락이 엄청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세게 때려야 돼요. 철사자겠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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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 색진 거 봐. 되게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죠. 아cia! 아, 장난치지 마.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자, 성명. 윤종신 본명입니다. 본명이야? 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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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뒤에 빵빵 터져! 가명인 줄 알았어요. 누가 가명을 종신으로 하니? 아지랄. 죄장님! 죄장님? 소속 월간 윤종신. 와 재밌다. 재밌어라. 자기도 깜짝 놀랬을 거야. 신선하고 좋은데 왜 그래? 회장님이 좋으세요. 깜짝 놀란다, 센스 좋아도. 장훈이 참아 꺼야겠더라. 별명이지? 차가 너무 낮아요. 조만간에 장훈이가 그 회사 산다고 하더라고. 9천억의 남자. 장래희망이 키 큰 가수래요. 늦었네. 누가 봐도 성장판이 닫혔어, 지금. 다 다루는 줄 꽤 오래됐어.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마. 형, 그런 편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번호 키순이었잖아요. 몇 번이었어요? 내가 중3 때까지만 해도 70명 중에 57번 이랬어. 근데 고1 때 쟤더니 12번. 점점 앞으로 가는 거지. 마지막에 고3 때 10번. 그러니까 봐봐, 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장훈이도 별로 안 컸지? 컸어요. 컸어? 어. 형, 형도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뚱뚱했지? 뚱뚱했어. 모텔 같은 경우는 모테로 다 컸네. 광범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형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타고 난 거야. 명동도 아직 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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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고 난 거야. 수근이 나랑 약간 유머코드가 좀 비슷해. 비슷해. 그래서 약간 부딪혀. 부딪혀요. 어, 부딪혀. 아, 진짜. 야, 수근이랑 부딪친다고 부딪혀. 아, 대단하네. 수근이 아직 부딪힌다고. 막상막하라고. 야, 나 요즘 제일 잘나가는 이슈군인데. 부딪혀요, 부딪혀. 우리 형이랑 너무 부딪혀요. 캐릭터 겹쳐. 자, 장점이. 이야, 이거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장점이거든요. 기능적인 장점 오랜만에 보는데. 뭐지 뭐지? 테니스 라켓으로 공튀기기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공튀기는 건 우리 후동이 형이 있어서. 전미랑 형수님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틀하고 플랫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어, 그거 어려운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절대 강태가 있어. 아니 형수는 잘하는 건 알지만, 선수지만. 테니서.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종신이 형이. 종신이 이제 미래의 아내 되실 분이.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이야. 아,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냥 여자 테니스 선수의 간파스타. 맞아, 맞아. 이제는 아니 형수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아요? 아니, 혹시나 모를 경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라. 경훈이보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신 것 같던데 형. 경훈이 안 봐. 너 몰라? 테니스 선수 아예 몰라. 내가 아니, 방송만 가르쳐줘.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고. 잡고 하나. 우와.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아, 가능성 없는데. 와, 근데 형 멋은 진짜 없다. 아하. 아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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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감사합니다. 형이 형이. 저, 우리. 벌칙이 뭐야? 형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해야죠. 라켓으로 머리 때리기. 이거 뚫려가지고 이렇게 뒤 쓰는 거. 뚫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느낌. 동거하는 거. 아니면 이걸로 누가 먼저 할 거. 잠깐만. 이거 다 우리 올킬 시켜야 돼. 다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럼 정신이가 맨 마지막에 해. 그래, 내가 맨 마지막에. 우리끼리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 둘, 하나. 여기서 잡힌다. 하나, 둘, 하나. 여기서 잡힌다. 진짜 둔하다. 여기다 희생이 했다가 한 번만 잡고 붙인 것 같아. 나 잡으면 그냥. 하나, 둘. 어, 셋. 넷, 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사람보다 괜찮다, 자. 아니, 이 형. 이 형. 다섯 개 가고 있어. 마지막 건 눈이 안 보였어. 형, 어떻게 해보잖아.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안 보였어. 이 형 연골도 없는 사람이 지금 형 나왔다고 지금 막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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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잘할게? 게임 너무 재밌는데 왜?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됐어, 됐어. 워우, 열, 넷. 야, 아니. 어. 열. 야, 마을 왜 데본 거야? 야, 뭐 하라고 해 그랬어. 10개면 될 것 같아. 3, 2, 1, 2, 3, 4, 5, 5, 6, 7, 잘한다. 10, 11, 12, 13, 14, 13. 10개 했어. 10개, 10개, 10개. 이거 하나당 1000만 원 갚을 수 있으면 대박이었다. 그치. 그러면 한 6000개 했을걸? 6000개? 자, 이수근이 못하는 것도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라켓 안 잡아보면 쉽지 않아. 시작. 연아. 아, 연아. 야, 연아. 위험한데? 잘했어, 연아. 아, 추억 잘했네. 호동이 형 남은 거야? 호동이 형 잘해, 이거. 호동이 형 50개만 해요. 시작. 1, 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4, 14, 14, 14, 15, 14, 15, 15, 15, 15, 15, 15, 15, 15.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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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당신이야. 딱 형 나이야. 나 강호동 형 나이 했어, 나이. 진짜 8명 딱밤이에요, 지금. 딱밤이야? 네, 딱밤이에요, 저희. 자. 허, 떨리는데? 다 집중. 조심해. 오, 앉을 거. 1, 2, 3, 4. 짜랭! 2, 3, 4, 5, 4, 5, 6, 7. 벌써 철렁거리는데? 10, 11, 11, 12, 13. 꽤 흔해, 꽤 흔해. 네. 꽤 흔해. 네. 와 잘했는데. 야 우리는 지지 않아. 뭐든지. 우리랑 선배라. 우리랑 피닉스. 종신이 형. 그럼 우리 특별히 이렇게 할게. 우리가 다 때리면 고개도 안 좋으니까. 장훈이 형이 세게 한 방 때리는 거로. 장훈이 나 빨리. 장훈이 나. 나는 이거는 되게 무기야. 형이 형 회사 회장님을 때려야지. 근데 옥주현도 이거 잘할 것 같아. 이거. 손이. 나 잘해. 그러니까. 주짱이. 내가 이렇게 많이 피어 한 대 가자. 이런 거 봐. 피는 거 봐. 주현아. 그러면 주현이한테 딱 한 대. 내가 볼 때는. 나 이런 예능 오랜만이다. 왜냐면 종신이가 많이 들었게. 내가 예전에 예능할 때 가르쳤거든.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져야 된다. 그래야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네가 뭘 가야지. 그래서. 아빠 일부러 치잖아. 심지어 아슬아슬하지도 않았어. 너 손가락이 엄청.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세게 때려야 돼요. 철사자겠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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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재밌는 거 봐. 아. 되게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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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마. 재미있게 해야지. 재미있게 해야지. 빨리 됐었어. 죽겠나 봐. 진짜 빨리 됐었어. 제대로. 제대로. 짝다른 거.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나야지. 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너무 아프겠다 장난 아니다 됐어 이제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좀 뼈가 관절이 종신이 입 다무세요 물어서 없애버리려고 우리 회장님 이마 어떻게 해 왜 나중에 이렇게 침물도 전달하지 침물도 전달하잖아 종신이 형 문제 고등학교 잘 맞춰봤어 우리 종신이 문제 재밌게 풀었어 1등 상품도 다 받았어 나도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 문제 방금 다 맞췄잖아 라이기 얘기 때는 눈물 좀 날뻔었어요 라이기 문제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윤종신씨 어디 앉고 싶어? 아니 나 사실 이 영철이 자리에 앉고 싶어 내가 이 자리에 기운을 바꿔주고 갈게 최근에 상승세가 기운이 좋으니까 이 때를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형이 여기 앉는 순간 그 상승세가 확 꺾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영철이 형 우리 엄마가 형 굿 해야 된대 아 진짜로? 500에 해주신대 야 종신아 황정민 불려서 좀 시켜봐 연예인 디씨 없어? 아티스트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애쌍 휘칭한다 아니야 아니야 문제가 이제 조금 질이 다를 거야 어떻게? 80년대로 가는 거예요? 어? 80년대로 돌격적으로 가보려고요 왜? 목을 바꿔 그 노래를 아는구나 근데 그 노래보다는 이거지요 몰랐었어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92년 옛날에 개그에서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께 사드린 게 뭘까요? 오늘 난 감사드렸어 아 최고야 그 부분도 좋았어 본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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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호동이나 나랑 이제 인연을 맺고 친해진 지가 한 15, 16년 된 것 같은데 호동이가 나한테 이렇게 화낸 적은 없었어 아 강호동이 나를 알면서 윤종신을 알면서 가장 화냈던 적 왜 그랬을까요? 와 강호동 아나? 이거 기억이 될지 모르겠네 정답 형이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호동이 형 앞에서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얘기해도 자기는 아는 척 한다고 생각해 얘는 그러니까요 주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는 척 한대 어 어 그냥 평범한 상식인데도 아는 척 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내 주위에 제일 고학력자야 아! 정답! 오 윤아는 정답도 이렇게 외치네 정답 면상에 대고 트름을 했어 어 면상에 대고 트름? 어 쟤는 그것도 받아 먹으래야 아 그 정도 가지고 화낼 사이는 아니지 앉아있는데 종신이 형이 일어나면서 장난친다고 호동이 형 얼굴에다 방금 썼어 그거지 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뭐가 나왔어 아니야 정답 호동이의 내 방 나 그런 나이는 아니야 그도치 않게 세는 거 있잖아요 좀 지적으라는 유약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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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딱지를 파서 어 입에 넣어줬어 그거지 떨린다고? 그거지 근데 옥지훈이 일어나서 얘기하면 이게 다 뮤지컬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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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넣었어 코딱지 입에 넣었어 누나야 그런 저질스러운 대답 그렇게 고품격으로 부르지 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상황이 그런 거야 정답 나 진짜 맞춘 거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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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키스를! 그거 아니야? 근데 얘는 우서리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술 쟌다고요? 술에 취해서 호동이 집에 가서 같이 자는데 간밤에 오줌이 마려웠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걷다가 샀어. 중요한 어휘가 하나 나왔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 지금. 아마 장훈이한테 이랬으면 내가 난 죽었을 수 있어. 정답! 술 취해서 호동이 형 집에 그냥 밖에 거실 바닥에 소매를 넣었어. 비슷해! 정답! 술 취해서 같이 사우나나 샤워를 하다가 호동이 형 몸에다 오줌을 쌌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장난친다고 남자끼리. 우리 많이 했지. 정답! 맞아, 맞아, 맞아. 있어, 있어. 우리가 운동을 엄청 했어. 술을 엄청 먹었어. 술이 진짜 엄청 크는데 야외 샤워장이 있었어. 야외 샤워장인데 나는 진짜 너무 취한 거야. 너무 취해서 근데 이제 소변이 마려운 거야. 마려운데 어디다가 눈치 그러는데 여기 진짜 이만에 나무가 하나 나와. 정말 몇 백 년 된 나무 있잖아. 저기 호주 같은 데 있는 나무 있잖아. 나무가 있길래 나무가 있네.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무가 움직이더니 지금도 지금 진짜 형이잖아. 야 이 진짜 진짜 나한테 나한테 용을 하는 거야. 진짜 근데 나 정신을 받더니 내가 호동이 다리에다가 아 너무 근데 용했다는 거는 형이 좀 오바고 우리 재밌게 놀다니라 그냥 너 용했었는데 아니야 그래서 형 미쳐냐고 갑자기 뭐 뜨뜻해지는 거야. 나는 내 다리 해나는 줄 알았어. 내 집에 뭐 있잖아. 상체 났는 줄 알고 아니 근데 호동이도 취해가지고 막 싣고 있는데 내가 다리에 이렇게 놓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따뜻하잖아. 그렇게 보고 다 이거 먹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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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뭘 부르다. 정색했어. 정색했어 너. 웃으면서 내가 형 그냥 웃으면서 이해했잖아. 뭐 뭐 보살 보려고 그랬나. 안 그러면 형 나한테 되게 혼만치. 내가 이해하고 어 근데 호동이 표정에 내가 술이 확 깼어. 생각보다 되게 깔끔쟁이야. 남녀들 이런 장난 수근이 하지 않아? 중고등학교 때 학장실 때 하는 거지. 그럼 몇 살 때 했는데? 마음넷? 뭐이야. 그리고 나 네 네 나이 때 했네. 우리? 천하십니까. 공격당. 호동이 와의 추억이야. 형들이 안 때리잖아.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올해 장훈이의 목표가 뭔지 알고 있어. 2017년. 재헌. 장훈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장가. 내가 모르는데? 장훈이도 금지촌 같은데 지금?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무싱에 나온 얘기예요? 농구계 복귀? 건물 리모델링? 건물. 그거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나는 이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미스틱 지본 100% 인수하기? 그럼 가능해? 공표잖아. 그러니까 공표잖아. 좀 이따 딜 하자. 이 형이 뭘까? 정답. 경찰 타고 정국일주. 경찰 타고 정국일주. 경찰 이거 안다? 자기 몸을 극한으로 한번. 땡. 역시 찾아보는 승부욕이 있구나. 정답.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승부욕으로? 어떻게 승부욕으로 오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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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회사 대표보다 올해 더 많은 예능을 할 거다. 비슷해. 형님을 따라잡겠다. 정확한 어휘를 맞춰야 돼. 미스틱에서 김영철보다 잘 나갈 거다. 웃길나 봐. 자문하지. 너 죽었다. 예능이 같은데. 본인이 하는 예능 시청률을 다 합쳤을 때 100%를 돌파할 것이다. 국민 예능을 하나 하고 싶다. 그렇지. 다 이거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이루어지면 가능한 일이야. 미스틱을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1등 기획사로 만드는 데 이바지를 하겠다. 최고의 에드템.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한 거지. 미스틱의 대주주가 되겠다. 내가 그럴 힘이 있어? 아니, 꼭 되니까. 아니지. 서상군이 어떤 사람이었어? 미스틱을 대한민국 기획사 중에서 가장 깨끗한 기획사를 만들겠다. 되게 비슷해. 나는 회사 안에서는 오줌을 그냥 안 넣어. 되게 비슷해. 정답. 미스틱에서 최고의 연예인이 되겠다? 비슷해. 정답. 미스틱. 서상군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 미스틱에 나 혼자만 남겠다. 다 나가라. 우리 다 나가고. 나도 나가고 다. 이런 기획사. 땡. 서상군이 맨날 뭘 자랑해? 미스틱 회사 본사를 우리 건물로 드리겠다. 그래 줘, 제발. 좋아? 아니야, 아니야. 정답. 그건 불가능해. 미스틱 내에서 1등이 되겠다. 회사! 어떤 1등? 정답! 미스틱 내에서 연예인 매출 1등을 찍겠다, 2017년도. 정답!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너 술 먹고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현재 매출로... 아니, 작년 매출을 네가 보고 한 얘기잖아. 아, 작년 매출을 보고. 누가 1등이었는데, 작년에? 아니, 종신이 형이 1등이었을 거야, 종신이 형이 1등인데. 장훈이는 작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다, 당연히. 근데 1등이 아니래. 근데 장훈이가 5등인가 그랬었어, 그치? 오, 진짜? 그래서 장훈이가 내가 순부욕이 세잖아. 자기도 자기 순위를 보고 깜짝 놀랬대. 우리는 순위를 낸 적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산한 거야. 내가 간과한 게 있었어. 탑성애자.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나는 그냥 단순히 내가 방송을 제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중간에 복병들이 있더라고. 누구야? 홈쇼핑! 무슨 내가 모르는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더라고. 이 형사이었냐면 나도 있었어? 내가 저... 넌 순위권 바뀌었어. 장훈이가 내 체육 후배잖아. 우리 회사로 와 순위권 올 수 있어. 내가 1등이야, 1주일에 2개 하는데. 내가 너 이기겠다, 형. 장훈이는 액수보다는 돈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랭킹 같은 거에 확실히 닉담하더라고. 6천억이 있는 사람이 돈이 뭐가 아쉽겠어.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 600억 묻어놔요. 그 얘기 했던 거 같아, 술 먹다가. 진짜? 왜 6천억 있어? 누나 금 있지, 금에 300억 있어. 임대를 한 달에 캐시를 150억씩 해. 진짜? 한 달에 온가요? 누나, 외국에 전광판 있잖아. 그거 하나, 그걸로만 한 달에 50억씩 번대. 오빠 전광판 해? 우리 메디슨 방법 좀 거기 해 주자. 누나는 대신 싸게 해 줘. 거의 90% 사이로 해 줘. 다른 얘기는 다 때려치고 일단은 이거 하나만 좀 알리게 했어요. 저희 건물에 전광판이 붙어 있어요. 밖에 인터넷에 제가 그걸로 한 달에 1억 이상 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10억이에요, 10억. 자, 땅땅땅. 끝! 아니, 이거 10억이에요, 10억. 너무 액수를 낮추는 행위는 안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안 해서. 정광판이. 순위에 예민한 거 아니야. 정광판은 제 게 아니고 저희가 임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임대료가 10억이야. 야, 그만. 그 임대료가 10억이야. 사람들이 믿어, 진짜. 그 임대료. 우리 회사 매출 1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 임대료 수익을 우리랑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너 1등이야. 거의 1등이야. 야, 그럼 회사 커진다. 커지지, 커지지.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저 이제 이거는 우리 집안일입니다. 이제 집안으로 갑니다. 소소한 우리 집안일이.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그 다음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 전미라 씨한테 내가 오늘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어. 라고 했더니 전미라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휴, 그랬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죠? 네. 땡. 형 요즘 왜 이렇게 귀여운 거에 꽂혔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원문적으로 나와. 정답. 병원가. 약 먹지 그랬어. 지금 답. 땡. 자,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정답. 정답. 얘기해. 얼마나 아팠어? 아, 그럼 내가 한 말이 없긴 한다. 정답. 자. 내가 오늘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아프게 했어? 어. 이건 좀 약간 심각한 관계인데? 이거 싸우자는 건데, 그럼. 형도 약간 놀랐어, 그렇지? 정답. 자. 누가 아프게 했어? 어, 진짜 엄마 같아. 정답이야? 아니, 아니. 정답.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뒤에 세 글자.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몸을. 땡. 땡. 야, 지혜로 피어졌어. 지사.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제가 그때 와이프가 뭐 물 갖다 달라고 그랬나? 어. 어, 오빠 물 좀 갖다.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몸을. 결혼한 사람은 다 공감하네. 근데 내가 막, 그게 분한 게 아니고. 어, 내 몸이지. 내 몸이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 운동을 해서 가끔 시크해.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럼 원래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예요? 어, 그래? 내가 꼽게. 그래. 라든지 뭐. 무서워서 혼날까봐. 무식 중에 얘기하고 자기가 바로 실행할 때 있거든요. 여보, 물 좀 갖다. 내가 먹고 올게. 바로 혼자 하는 말로 가요. 미안하니까 혼자 하는 말로 갈 때 있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수근이 형 얘기하고 있는데 장훈이 형이 뭔가 어디 약간 회상하는 거 같아. 제발 부탁인데. 저 좀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그럼 형 둘 쪽 하나만 얘기해줘. 건물 얘기해도 돼? 아니면 이 얘기해도 돼? 두 개 다 못하게 하면 나는 방송을 할 수 없는 거? 심지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뭐 가족, 부인 얘기 이렇게 쓱 나오면. 또 나오네. 이렇게 내가 주변에 살피는 모르지. 그래서 내가 얘기가 지금 따라오길래 보지 말라고. 근데 보지 말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컸어. 그래서 눈이 너무 마주쳤어, 나랑. 다음 문제는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야. 가족 문제, 얘들아. 우리 애들 이름 알지? 응. 라이기. 라이기, 라이미, 라오. 이렇게 3남매인데 라오가 이제 보통 어린애들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칼음정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막 음정이 맞는 거야. 아내가 와 라오야 너 이제 음정이 맞는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그 말 들은 언니 라임이가 뭐라고 했을까? 라임이가 지금 몇 살이지 형? 이 당시는 라오가 6살 라임이가 7살. 한 살 차이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음치인데. 부산 돈 아니야. 아니 야 7살이야, 7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7살이 말을 그렇게 한다고? 너 나중에 만나면 끝나. 언니가 한 얘기지? 한 살 언니. 정답! 박자는 안 맞았어. 땡! 너 아빠 닮았나 보다. 땡! 야 피는 못 속인다. 아니 아주분이냐? 아이들의 상상은 항상 어른들을 뛰어넘는 것 같아. 자 앞에 대사를 잘 라오야 너 이제 음정이 맞는다. 엄마 음정 때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음정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음정이 때리지 마세요. 엄마! 음정이 슬퍼. 음정이 아파. 음정이 아파. 음정이 아파. 음정이 맞는다. 아이들의 눈덩이 생각하세요. 음정이가 누구예요? 그거겠지. 또 나가는 거야? 정답! 와! 진짜? 와! 역시! 진짜? 쟤는 어린애야. 라오야 너 이제 음정이 맞는다. 그랬더니 라임이가 엄마 음정이가 누구예요? 음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와중에 주워먹기로 했어요. 뭐라고? 김음정이라고? 김음정이라고? 귀여워. 너 김음정 몰라? 아 근데 진짜 라임이랑 라오가 진짜 이뻐요. 진짜 심각하게 이뻐요. 와 완전 이뻐요 진짜로. 진짜 다 이뻐? 그러니까. 라임이가 시우랑 분명히 시우랑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나야 어릴까? 내가 뭐 좀 받아줘. 어린애는 다 이쁜데도 치고도 가만하고도 이뻐. 가만해도 이뻐. 엄마 아빠의 장점을 많이 해. 라임이가 한때 그래서 호동이가 훈련을 시켰어. 항상 우리 집에 호동이가 놀러오면 아버님 해봐. 라임아 아버님 해봐. 그래가지고 라임이가 한 1년 동안 아버님으로 불렀어. 진짜로? 시우. 아버님. 그냥 시아버지였어. 근데 라임이랑 라오랑 라임이랑 시우랑 있으면 누구도 친구로 안 봐요. 아 그렇죠. 그치. 체격이 두 배 가까이 되니까. 천하장사니까. 나 시우 깜짝 놀랐어. 시우 4살 때인가? 그네를 이렇게 타다가 보통 그네를 타면 그네에서 놓치면 이렇게 쓰러진다고. 근데 시우는 진짜 높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애가 그늘을 타다가 4살짜리가 4살짜리가 딱 서. 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단체사진을 봤어. 시우의 단체사진. 유치원인가? 애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애가 하나 있어 거기.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커지. 수능 보는 날 경찰 아저씨가 시우 초등학교 갔는데 빨리 늦었다고 천천하러 갔잖아. 길도 묶고 그런다, 사람들이. 여기 구청이 어디에요? 시우한테 묶어봐. 이미 구청이 어디에요? 이미 방구 소리가 40대 5반이야. 애기 방구 소리가 아니야. 시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1등 누구? 저요. 볼 뽀뽀해줘 빨리. 둘이 진하게 볼 뽀뽀. 그러면 이 그림은 참 볼 뽀뽀 말고 콧물을 갖고 오죠. 볼 뽀뽀하고 선물 줘. 끝나고 밥 먹자. 사진으로 알고 싶다. 얼마나 보기 좋아. 회사 옮느라. 안 돼 있어라. 자 우리 2017년에 자 정훈아 2017년에 매출 1위를 기대한다. 제대로 해야 돼. 아 내 눈.